이러고 갈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편의점 그 다음에 썩지 부동산 산 같은 거 하는 곳이랑 또 부동산 맞아? 응 어디야 어디야 근데 부동산 맨 마지막 부동산 넘어왔지? 응 여기 요구르트 거기 있을 거야 맞지? 응 꽉 담았지? 진짜 나 이렇게 할게 담았어? 그럼 이쪽에는 일단 새같이 먹으면 돼 좋지? 그리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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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곱창집 그리고 여기 한 2층과 3층에 2대 음악학원이 있어 나도 팔만 살짝 살짝만 내리게 팔아봐 그리고 여기 족발집이랑 여기가 맞지? 여기 족발집 그리고 여기가 사랑두구 여기 모두의 족발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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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산부약국 응 근데 여기 무슨 농농농 무슨 잡곡 같은 거 파는 데 있어 맞지? 여기 벽 도매 같은 거 아는데 맞지? 감어 감어 벽 도매 같은 거 아는데 응 그리고 그리고 여기 그거 정농장 이제 무슨 살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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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는 데 얼굴 뭐 하는 데 여기 편의점 그리고 여기 맞지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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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여기 이제 편의점 걸 잘 못 있지? 응 그쵸? 여기 아빠 손 내가 잡을게 여기 정농장 아빠 찍고 있지? 응 나 아니? 안 찍어? 정농장 여기 좀 타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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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농장 여기 여기 정농장 차세차하는 데 있어 맞지? 응 차세차는 곳이 있고 여기 여기 있는 민이네 해물탄 집인가? 뭔가 있어 민이네 뭐 어떤 저거 있어 맞지? 여기 주차장 큰 거 하나 있고 진짜 다 했어 여기고 여기고 다 했어? 다 안 했어? 다 했어 골목? 응 이쪽으로 갔지? 여기 무슨 뭐 연료나 그런 거 파는데 다 뭐 설물전 같은 거 세 개 따라라 그치? 응 이거 여기 여기까지 있지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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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천일이라던 거 응 그리고 다 왔어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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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 가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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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? 응 이건 갖고 할게 깨서? 어? 깨서? 응 저 반대쪽도 알아? 어? 반대쪽도 알아? 반대쪽은 처음 해보긴 한데 일단은 몇 층까지 그런 거 말해줄게 근데 이건 틀릴 수도 있어 내가 이거는 잘 안 해왔거든 응 대충은 맞을 것 같아 응 여기 건물 두 개가 있지 응 여기 제일 큰 건물 있지 응 그리고 여기 이쪽 건물 우리 우리 치과는 반대쪽 건물이잖아 응 이쪽 건물은 KT 핸드폰 가는데 응 맞지? 그리고 2층이 모두 2층은 일단 모르겠고 응 이쪽 편에 이쪽 편에 여기 초록 우산이 아니 초록마을이 초록우산인데 어 여기 편의점 세븐일러 그리고 여기 편의원 같은 거 약팟 또 가는데 여기 3층이 치과 맞았어? 어 하하 가워졌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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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